어제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을 발주한 정선국토사무소와 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경찰은 상판을 미리 잘라놔 무게분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과 최근 많은 비로 절개면이 비를 흡수하면서 무거워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로 시공을 맡은 동성건설 소속 임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공사장 안전조치의 이상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